오, 뭐야? 오, 저 회사 같아. 뭐하고 나오는데? 이거 저희 거예요? 야오! 20대 기업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. 아, 날씨로 그만! 왔습니다, 형님들! 이제 여자들 위주로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동몽준 면상 때문이 아닌가. 굉장히 힘드네요. 연기하고 있는 건 10만 원. 예? 천만 원? 잘 안 겹칠 것 같아. 초! 아! 잠시만요! 아, 씨!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, 이거? 역시! 역시! 오, 수빈아!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